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신관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여섯번째 역사적이고 책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관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들어 놓기만 하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도로 교통하시고 관여하시면서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개념은 어디에서 다른 창세, 소라에서 볼 수 없는 신의 직접적 역사의 개입입니다 그러나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띠이즘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의 이신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무신론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은 18세기 개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은 인정하지만 그 신은 창조 후 이 세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신의 개념입니다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 물리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개시의 기적 등은 없다고 보는 철학적인 종교관입니다 개몽주의에서 이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신을 믿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역사의 뒤쪽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즐기고 있는 무관심, 무책임, 무관여의 하나님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기를 낳지만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이신론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개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저히 후퇴시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직접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이해하는 반기독교적이라는 특징도 프랑스 이신론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동성연애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오프닝 의식을 했다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 종교개혁자들이 울고 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개임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구약창조의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속사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신약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직접 우리 구원의 역사를 해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역사에 관여하시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성화에 이르도록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악인과 석인을 가리시고 사단의 역사에 종말을 구하며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생한 어느 역사적인 인물보다 더욱더 역사적이고 책임적인 우리 주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종교와도 차이가 납니다 신비적인 종교는 신들의 역사 개입이 없지만 신령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주관하는 증인이 되셔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시 잠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되겠습니까 이 신호는 아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적이고 심판자이고 언젠가는 죄목을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무성한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역사에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역동적이십니까 아니면 정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주시하면서 언젠가 심판을 내리시려고 내 벼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우비 처음 느꼈던 그런 완전주의, 율법주의, 심판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인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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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